네 지금 저기 아직 소연견들이 호텔링이 있는 상태라서 바깥에 나가진 못하고요 어제 잠은 저쪽에서 잤던 거고 지금 이 보증운동장 쪽 와서 여기서 지금 기저귀 막 옷이 피우는 게 너무 코코가 가만히 지나니까 힘들어 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그냥 혼자 있는 상태로 기저귀 없이 자유롭게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소연견나 아이들 가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거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